자 제가 고창에서 왔죠? 네! 고창에서 왔습니다. 그리고 사는 곳은 서울에서 합니다. 서울 면목동에 살고 있고요. 중남북 면목동에 살고 있고 고창에서 온 곳은 중앙에 3만 곳에 올라가서 사실 연골이는 서울에 있습니다. 그리고 고창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. 자 호남동 타고 고창에서 올라온 가수 김연, 인사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가수요! 술이 지나! 어디서 왔느냐고 모르셨나요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어머릇 풍속 같은 그 띵의 모양 꿈에서도 흐려요 선서의 참새이 젖음으로 가는 길에 저 노래가 이는 어라사랑하고 인천으로 왔어요 가르쳐! 상 believed that to hope 상 상 사랑해요 김현 사랑해요 김현 오빠 한번しょ 오빠 аж 거짓말 어디서 자는다고 dalla 라는 천안성 상담받이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하고 고집하고 자막히면 감귤 모형성 내 소풍으로 갔어요 고원일 풍성 같은 그 기운 내 고향 꿈에서 흘려요 서로 사이 주소니 꿈에서 흘린다 인천으로 왔어요 꿈에서 흘린다 고창에서 왔어요 꿈에서 흘린다